네 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선풍기 팬이 달려 있고 여기 보시면 안마 기능까지 있는 자동차 매트 시트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거 잭을 꼽으시고 빨간색 여기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안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잠이 오거나 뭐 하신 분들 이렇게 안마를 주면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풍기도 있는데요 3단 2단 1단 시원하게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바람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심천잡스가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 가죽이 상할 일도 없겠지요 감사합니다